가을의 끝자락 가을의 끝자락, 철원으로 향합니다 음, 가을 정치가 물씬 나네요 앗, 그런데 이분은? 철원 농부, 나석환입니다 그리고 얘는 누구더라? 3개월 사이에 많이 컸네 인사해 인사 인사 안녕하세여, 우리 선생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인사가 어느 거냐? 꼬리는 치면서 인사하네 자, 이제 진정한 가을을 느껴볼 시간 저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누나 앉아 께 오븐 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회장님 안녕히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멋진 가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 컷.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등미남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